조만간 방탄소년단의 5호 무대도 지켜봐주세요.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조금만. 조금만. 모두 모두 놓지 말고 조금만. 기다려. 야 좀 때려봐. 다 먹어. 다 먹어, 다 먹어. 다 빼기. 야, 뼈가 마치고 다 먹어. 자, 뼈가 마치고 다 먹어. 실제 여동생이다. 실제 여동생이라며. 민호 형의 실제 여동생이 저희 지한이 형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. 장가를 가고 싶다. 장가까지 가니 장가는 남자가 가는 거고 여동생이면 시집이라고 해야지 시집이라고 하고 싶다 야 왜 갑자기 캐릭터를 왜 여동생이 장가를 가야 된다 여동생이 나한테 장가 와야 돼? 이거 이거 웃어 웃어 아 여기 장가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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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뭐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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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좀 따놓으세요 방송에서 거짓말 치나요? 어디 어디지 어디지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허락 반대 허락 반대 허락 반대 허락 반대 허락 반대 허락 반대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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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허락 반대 멘탈 나갔어 허락 반대 나는 그 맘에 너의 손가락으로 나는 그 맘에 판매 허락 반대 호크 어? 어허어 이야 잘 보인다 왠장 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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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잡경이에요 멋있네 무끌 그게 없는데 이게 너무 길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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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관 이거 얘 부러졌어 어쩌다가 또 이렇게 가망이 없는데 아니야 태형아 이거 약간 그거 같아 받침 이렇게 받침이 부러졌네 미안하다 Rest in peace 아 아 이슈가 제 장점은 부 부 죄송합니다 좋은데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앤몬 앤 이 아 아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